SG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가수 임창정과 그의 부인 서하얀이 주가 조작 일당의 파티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임창정 부부는 작년 11월 주가 조작 일당의 운용자금 1조 원 돌파 축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매매팀이라고 밝힌 인물은 인터뷰에서 지난해 해당 세력이 운용자금 1조 원 규모를 넘긴 기념으로 조조 파티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매매팀 직원이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주식을 매매했다며 직원 한 사람당 관리한 휴대전화가 30대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IP 추적을 피하고 이상 거리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투자자의 집 사무실 근처로 이동해 거래를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희정입니다.